지금 저녁 차를 다 눈뜨니까 하이브를 하게 됐어요 지금 심장에 너무 요정차였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 박지우의 비하인드 안녕하세요 지금 저녁 9시 저는 지금 녹음하러 가는데요 하이브로 갑니다 인기가요 MC를 하게 됐어요 오늘 딱 기사를 땄는데 그 신고식 있잖아요 인기가요는 정말 아주 춤과 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제가 하이브 보이를 하게 됐어요 지금 저녁 차를 다 눈뜨니까 하이브 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 갔다가 혼자 노래방, 코인노래방 가서 하이브 보이를 한 번 불러 갔는데 제 자신이 참 싫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지의 한국인 신고식 무대들 좀 봤어? 저 밥 먹을 때마다 봤어요 저 진짜 인기가요 그거 확정되고 밥 먹을 때마다 3,4 신고식 다 보고 엔딩요정만 잘하면 돼요 엔딩요정 그래서 제가 윙크 연습하고 있거든요 뭘 하고 싶어? 엔딩요정 어때? 제가 저 하면 보라테 잖아요 보라테 이런 거 하고 숨도 가쁘게 서치고 맞아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하면 못하는 거 알죠? 가나요? 갈까요? 잠시만요 빠른 아주 동동으로 하이브 보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듣기는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제가 부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네 하이브 보이는 못해 하이브 보이는 괜찮을 이렇습니다 승리 가능한데요?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요? 네 네 근데 재밌어요 뭐?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춤도 재밌을 거야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저는 하이브걸이 되는 거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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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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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습이 끝났습니다 한타가 오네요 이틀차 연습 과연 나는 후진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름을 바꿔야겠어 어강이 잘 그러네 후진스 안 좋아 지진스 지진스 뉴진스 지진스 후진스 지진스 후입걸 후입걸이 될 수 있는 거야 자신감을 갖고 무기가 얼굴이니까 무기를 쓰세요 지우씨 지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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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지진스 지진스 센서분들이랑 합을 맞췄어요. 마지막 안무 연습이 끝났습니다. 와아! 내일인데 걱정이 되네요. 잘 해낼 수 있을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맞죠, 메이저님? 그쵸. 너무 열심히 하셨죠? 진짜 최선 다했습니다. 저는 몸을 못 움직이는 뚝딱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성장한 거에 박지우 대견하다 말해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진짜 내일 연습 한 대로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가지고. 이제 세팅도 다 하고 나는 이제 후입거리다 생각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박지우의 성장일기 내일 얼만큼 성장을 했을지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화이팅! 화이팅! 고생했다, 박지우. 내일 화이팅해라. 안녕! 데뷔 축하해요, 지우야. 데뷔이자 은퇴모드. 와우! 심장이 너무 여동차였어. 그러니까. 마이크 처음 잡았지? 진짜 떨려요. 고생하셨습니다. 수현미야, 다시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밑에 있는 레일 카메라가. 아, 레일 카메라요?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3번 카메라. 네. 원샷 나올 때 3번 카메라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 처음 걸어 나올 때도 3번인 거죠. 맞아요. 무대 기준에서 왼쪽. 움직여서 고생하셨습니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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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잡기. 아니, 여기 보고 있으면 바로 절로.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할 수 있어. 쉽지 않네. 진짜 한 돈만 놀이려고. 그러니까 한 돈만 놀이자. 한 돈만 놀이자. 한 돈만 놀이자. 3번. 맞아, 맞아. 1번. 진단. 잘 나가자. 네, 네. 네, 네. 지금 키가 쏙 빨랐어요. 벌써 지금.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배울게. 많이 배울게. 아하하하하하. 쏙 빨랐. 약간 아쉬워요, 근데. 아니, 이제 춤 연습을 빡세게 했는데 막상 현장 오니까 카메라도 신경 써야 되고, 카메라 신경 쓰니까 표정은 또 안 되고, 표정 신경 쓰니까 춤은 또 안 되고 약간. 약간. 역시 아이돌 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더 좋은 거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우당탕탕. 허둥지둥. 이렇게 했지만 좋은 모습만 이렇게 잘 제작진 분들께서 편집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직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꼬깔을 팍 날리는 거에도 으악! 이러고 했대요. 으악! 이러고 했대요. 되게 많이 꼬이고 이랬는데. 하지만 뚝딱이도 재미잖아요. 최초 뚝딱 MC 뭐 약간 이런 느낌? 다들 춤을 정말 잘 추시던데 저는 약간 뚝딱 MC. 그렇게 갑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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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거죠? 지금 뭐 하거든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포스터 촬영이에요? 포스터 촬영을 하고 있는데. 포스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사진관처럼. 포스터 촬영이 되셨습니다. 네. 다시 인기가요!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루씨 데뷔 있다. 에이. 파이팅. 잘 갔다 와. 언니는 저만 보세요. 당연히 나 닥치면 안 돼.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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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인기가요. 인기가요. 우. 우. 우와. 우와.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놀라한다. 축 노래 연기. 인기가요. 인기가요. 어디로 가요? 제일 흥일걸이요. 안 할 거예요. 인기가요. 인기가요. 어디로 가요? 제일 흥일걸이요. 아. 진짜 감사해요. 오. 예쁘다.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맨은요. 인기가요. 첫 방. 끝냈습니다. 하. 이렇게. 슈퍼.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일요일 매주 일요일 꼭 챙겨봐주세요. 일요일엔 어디 가요? 다 챙기세요. 함께 가요. 안녕.